GTA 인트로 봤습니까? GTA 인트로는 터짐과 함께 폭발합니다 와인을 마시고 솔깍 솔깍 그래 이 맛이야 1492년산 뭐래 갑시다 햇살 햇 뜬다 오늘은 말이죠 아주 독특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GTA5 로스사삼토스 관광하기 64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랭클린 차량 옆에 어떠한 차량이 있죠 이 차량 아닙니다 G의 차량을 탈 것입니다 이 차량은 말이죠 페가시 템페스타인데 아 잠시만요 다시 시동 꺼 시동 꺼 뭐야 됐다 템페스타 오프로드 버전 선 어어 우후후 쩔쩔 오우예에스 오우 정말 차가 좀 다른데? 뒤에도 완전히 다 페이스리프트 시켰네 앞에는 똑같죠 오 예스 자 그러면 오늘 이 차량을 타고 한번 오프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차이냐 아 템페스타 아 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후우 저 오른쪽 누란색이 실제 템페스타고 제가 탄 템페스타는 조금 이렇게 케이지롤과 개조를 해서 넘어져도 말짱할것같이 생긴 슈퍼 슈퍼 템페스타 바운끼기 됐죠 갑시다 레츠고 이거 귀여워 그냥 설정에서 오디오를 끄나요 껐음 껐는데 굳이 라디오를 왜 끄기로 해나 내 마음 도우신가요? 후우 아무 말도 안되는데 꽃인가요? 저는 도미가 어 저 개 아니에요 와 이 집봐라 이런집이 있었어? 근데 이런집은 산사태나면은 가겠는데 그냥 조어지 야 수영장도 있네 이거 수녀 맞아? 왜이렇게 맞아? 아 가면 깊어지구나 핸다 앟 안깊은데? 뭐야 딱 허리밖에 안오는데 에이 어 인성방 불따 바지 말리고 자 갑시다 레츠고 우거우 우上面 오 Ranger Awakn 아 등록 여신 spoke 배트맨 배트카같은데 아니 뭐야 앞에 로르키지방우 아 늦어 왜 인테리어 인테리어 밖에 상처 났지 갑시다 레츠고 비 빠르다 왔습니까 깔끔한 드립파트 오 오 오 바라바밤 부타 안들어줘요 오오O 흐핳하하 오오오오오 데자뷰 빠바바바 오오오오오오오 데자뷰 빠바바 아오오오오오 흫 흫 나이스 약간 불어주고 부쳐주고 애속키지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꺼야 바디슬램 포오오오오 아아 차가 전복이 되어도 창문만 깨지고 실제 형태는 말쩡합니다 이것이 바로 롤캐지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차를 소환해볼까요? 잠깐만요 일단 경차세 갑시다 따세 여기 있다 경찰 아저씨들 반갑습니다 저 프랭클린입니다 말 없어 어어어 잠시만요 방금 프랭클린 이사만 있는거 같은데 어어어 아니 프랭클린 내가 인사하려고 했지 누가 모욕하려고 그랬어요? 아 나와 아저씨가 아 인성마라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욕이에요 어어 노크라잉존? 뭐야 아 저 극장이구나 후우우 헤이 폴리스 폴리스 어어어어 우와 이 차 진짜 이거 고릉욕이 너무 심하데 땡큐 부스팅 감사합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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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안되네 아 가자 왜요 창문 열어놨더니 빗물이 조금씩 들어오네 아싸 오우! 미안해요 잠시만 날지를 못해 오 됐다 됐다 건드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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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아 아 창문이 박살하도 자동차 외형은 유지게됩니다 절죠 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 스포츠 아 이거 스포츠가 아니지 슈퍼카이 엔진을 탄 네 오프로드 성능은 지뤄줍니다 물론 이 차가 후륜구동이라서 좀 불리하지만 바퀴가 많이 구르죠? 왔습니까? 어프로드 정말 쉽죠? 가자! 날자! 난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어쩌구 저쩌구 도로야? 아 도로 아니지 이건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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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근데 단점은 멈췄다가 출발하면은 차가 잘 안갑니다 그것이 단점이죠 예스 예스 발표 가자 워우 아오 나 남자는 뭐죠? 역주행이죠? 다시 다시 역주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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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응 나이스 나이스X2 오이차 아 أو speak 에니스 depict NG 소리 지리고 UUU 후우우 호우 후우우 올려 500까지 500 유지가 안되네? 아에잉 500을 찍자 7단! 찍었다 500 찍었다 500 오오오오!! 오오오오?! 오오 개 빠르다! 속담 확준네요 이 찬양은 케이크텍스다 나이스 아 반드 clair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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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! 컨트롤 지렸고 음... ㅋㅋㅋㅋㅋ 아~~~ 차차차 스릴 못되게 안되 됐네? 됐다. 쪼밍아? 뭔 소리야? 중국어야? 어 죽였다. 이것이 바로 윈스턴의 점프 공격이죠. 공총낼까요? 네 저를 헌신해서 경찰 형님을 살렸습니다. 다운 수리해주고 자 다시 돌아온 ipc의 자동차 깨부수기 아 뭐래 레이스에 참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어두워? 이 창은 어떻게? 됐다. 자 갑시다. 레츠고! 참가! 참갑니다. 뚜둔 아가씨 오 예스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죠. 2 1 아 1단계 가만히 있습니다. 아가씨를 치면 안되니깐 경험이 있죠? 예 예 맨 여 키딩 봤습니까? 차를 제압했습니다 아 어때요 아 렉 오지게 걸린다 까라고 저거 봐 저거 저거 저 방금 미니쥬로 봤어요? 에이아이들 핵 써요 갑자기 애가 거리가 엄청 가까워져 핵이니까 근데 갑자기 왜 레이싱 히먹을 레이스 아 뭐래 잡으세요 저 미니지로 잡으세요 자 오 제가 멀레가잖아요 오 거리가 멀어지면은 싹 달러옵니다 잡으세요 맞죠? 안보고 있었어요 응 어 이거 왜이리 어려워 뭐가 트럭 위로 낙하산 피고 내려가는 미션이 있는데 낙하산 조정하기가 힘드네 그게 아니고 그냥 님 실력이 없는거 아니에요? 아 죄송합니다 낙하산으로 머리하는데 맞아볼래요? 낙하산 낙하산 예? 아 그러면은 님은 때려보세요 저는 님을 오! 네 님을 낙하시켜드릴게요 IPC돌리 어 뭐야 위에 위에 조명 떨어졌어 가보세요 지도부분은 오! 망했다 nadia Fortunately 가격이 달려온다 애들이 나이스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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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jedoch 오늘의 마지막 레이스 아 이거 오토바이야? 오토바이 안보이는데 아 그러면은 이동합시다 아 이거 오토바이 아 근데 모양은 자동차인데 어쨌거나 자 그럼 여기 가볼게요 아 오늘도 왜 이렇게 레이기 심하지? 갑자기 여깄다 아가씨 열거나 뭐? 아따 차 LED 지르네 Here we go 아싸 1단계 아시죠? 가만히 있습니다 밖에 굴러주고 아 아가씨 타실래요? 그래요 안타시네? 에이 오! 봤습니까? 고난도 기술 일명 스케이트보드 스킬 씨유 레이터 봤습니까? 깔끔한 드리프트 대자뷰 대자뷰 빠바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과자 중룬 드리프트 안되네 그거는 후륜구등에 어 가속이 진짜 높아야 되요 그래야지 어 중동 드리프트가 쉽습니다 2차보다 한 4배로 강해야되요 그리고 접지력 낮아야되고 긁어들었습니다 굿 오오오오오오 따세 저 부딪히는 것도 기술이에요 부딪힘으로써 최단시간 안에 컨트롤을 잡는거죠 차렷 완전 빨리 가 버렸지 쟤네들 트래포터 입니다 잘 보세요 지도를 잘 보세요 갑자기 순식간에 달 mutually 갑니다 막막막막 어 망했다 오우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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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안 날려오는데요 아 아까 어? 왜 안오지? 내가 헛것이 봤나? 어어어 1위 솔직히 싱글에서 레이스하는건 의미없어요 멀티에서 해야지 됐죠? 오케이 계속하기 아싸 전화번호 땄다 아이 뭐래 그래요 몇 가지 가실래요? 아이 가지 오 오 발행이 없어 네 그래 뭐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구요 네 저는 또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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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오 예 그래요 뭐야 왜 아 정우생 안 났습니다 정의구원 시키기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어 고맙습니다! 브라보! 근데 왜 날 총 쏜거야? 아 나 왜 나 뭐했다고 나이스! 고맙습니다 됐죠? 어? 왜? 왜ㅇㅇㅇㅇㅇ 아잇! 나 왜? 너 왜